안녕하세요 만천 입니다 만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천연 먹이구 참나무 먹이구죠 그런데 말입니다 종종 이 참나무 먹이구에는 문제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제 이게 생나무니깐 천연 생나무니깐 가끔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또 이제 마르면서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먹이구로서의 역할은 뭐 큰 문제가 없죠 외관상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살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털면 가루가 안나오네 아까 나왔었는데 가루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자 보이시죠 가루가 왜 나올까요 도대체 가루가 왜 나올까요 그리고 위에 보면 살짝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살짝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를 막 이렇게 막 갉아 가지고 막 가루 보십시오 가루 아주 그냥 이렇게 방도 만들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죠 껍데기 쪽에 있는 그런 연한 부분을 싹 갉아먹은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녀석 그 정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야 이놈 괘씸한 놈 상품을 이렇게 가루 보십시오 가루 이야 짜잔 바로 이놈입니다 바로 바로 생긴게 바로 땡글땡글하니 바로 하늘소의 유충입니다 하늘소의 유충 아 이 녀석의 정체가 누굴까 대략 짐작은 갑니다 예전에는 큰 민띠 하늘소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도 큰 민띠 하늘소일 확률이 한 70% 이상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바로 뻔데기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민띠일까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큰 민띠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천 그 매장에서 큰 민띠 하늘소가 대량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랬죠 사실 그때만 해도 귀한 하늘소였는데 알고보니까 놀이목 먹이고 여기서 진짜 수백 마리가 창고하고 매장을 날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하 처음에는 좋았죠 왜 만천 매장에서는 곤충 채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 귀한 먹이고하고 놀이목이 그냥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그런 지형에 빠트린 바로 그 큰 민띠 하늘소 아 나쁜놈들 그런데 역시 올해도 역시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또 발생했습니다 아하 큰일입니다 곤충 채집하게 돼서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품이 초토화 돼서 엉엉 울어야 할까요 어쨌든 천연이 먹이구나 놀이목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아하 곤충을 좋아하니 뭐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초토화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 여러분 오늘 영상 바로 천연 놀이목 먹이구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곤충 채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이구 곤충 채집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 입니다 야 이거 이거 뭐지 한번 사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